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에라 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8장에서는 다이시 주변국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이시 브리텔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브리텔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7장의 다이던약은 주변국가에 대한 정복사업이 끝난 다이 통치 말기의 일이기에 본장이 7장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안될 것이고 메대감마는 가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 14절은 민수기 24장 17절의 발람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2절입니다. 다이시 또 모합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이시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유대 전승의 과거 다이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부모를 모합 왕에게 의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들이 다이시의 부모를 살해했으므로 다이시 그 원안을 갚은 것이라고 합니다. 루오베의 아들 소바왕 하달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까지 갈 때에 다이시 그를 쳐서 소바의 동맹군인 모합이 다이시과의 전투에서 폐회하자 수치를 느낀 하달에셀이 군사를 모집하여 다이시에게 도전했을 것으로 봅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이시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달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이시 아람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2만 2천명을 2만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이시 다메색 아람에 수비대를 둠해 아람사람이 다이시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원악의 성취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이 유프라테스강 유혹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다이시 하달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 방패는 훗날 애구방 시사기 다이세 손자 루오보암을 굴복시키고 약탈해갔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이당이 하달에셀의 고을 베다와 배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이시 하달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이당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달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이시 하달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요람이 가지고 온 녹그릇은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 녹바다를 만들었습니다. 11절입니다. 다이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랑과 모아과 암몬자손과 보네세사랑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초바왕 루오베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들이니라 다이시 소금골짜기에서 애듬사람만 8천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소금골짜기는 부에세바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사회남단의 전쟁터입니다. 14절입니다. 다이시 애듬에 수비대를 두되 온 애듬에 수비대를 두니 애듬사람이 다 다이세 종이 되니라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장차 애듬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리라는 이삭과 발람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이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이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든 정치인들은 다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세의 아들 여호사밭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이세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에라 8장에서 우리는 다이시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장면과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기에 결국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패악한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할 것이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